목소리 무대에서 아파트를 열어라 시즌3 쇼 가요 열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활기차게 활동을 하고 있는 실력파 신인 가수들의 무대죠 호소력 짙은 목소리 나팔꽃사랑의 정한나 맑은 음색으로 어필하는 남자는 나빠의 진솔이 활력 넘치는 무대 배꼽바지 백구두의 김호찬 풍부한 감성 사랑하고파의 길도영 구성진 목소리 오롱니의 김용국씨가 인사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조왕당씨부터 초대해볼까요? 박수가 부탁합니다 박수님의 빛나완전 타팔아이기 쉽던 사람 내 가슴만 배우고 무장한 세월은 소리 없이 차차 데리고 가네 나뭇가지가 도달하고 사랑은 피어나는데 가슴 아픈 사랑은 내 가슴에 누워있어요 누구도 알지 못한 당신의 슬픈 사랑은 당신의 피어난 저녁에 매지는 나 밟고 사랑이라도 난 괜찮아 나는 괜찮아 당신의 사랑 아닐까 나는 당신의 기쁨 사랑은 내 가슴만 배우고 무장한 세월은 소리 없이 차차 데리고 가네 나뭇가지가 도달하고 사랑은 피어나는데 내 가슴 아픈 사랑은 내 가슴에 누워있어요 누구도 알지 못한 당신의 슬픈 사랑은 아침에 피어난 저녁에 매지는 나 밟고 사랑이라도 난 괜찮아 나는 괜찮아 당신의 사랑 아닐까 당신의 사랑 아닐까 당신의 사랑 아닐까 워우우우우우 National discord